아예 이른 아침에 나오는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근데 너무 좋아요. 아침에 나오는 건 눈뜨고 오는 게 힘들지만. 상큼해. 저도 산미가 있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저기는 산미가 조금 있는데 초콜릿 맛이 나요. 근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초콜릿 말할 때 초코맛, 초코맛 나고 이런, 이런 오렌지 향 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냥 그렇다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내가 우와 진짜 없는데 저기 진짜 느끼, 처음 느껴져, 세연아 처음. 아, 초콜릿 맛이 나는구나. 여기서 그러면 나리타랑, 나리타랑 한해당에서 버스 타고, 여기 하마촌 같이 오거나? 여기 오늘 특혜선은 도쿄 시내행을 한다고 하고. 아, 여기 내려주고 또 가는 거야? 네, 여기 첫 번째 준비하자예요. 오오, 오케이. 그 다음 동거장 어디 가든 간지 모르니까 신축구 가기도 하고. 다들 펭귄처럼 웬만 보고 계시네. 어디 호텔 근처, 내가 여기 목어, 그러면 그 사람이 어디에서 내려, 이렇게 알려준대요. 아, 좋다. 다 서있네 한에다까지 25분이면 가고 아리타에서 여기까지 다섯 분에서 한 시간 걸리고 이거 클로그로 해서 이 출발장소 정했거든요? 보이나요? 인포메이션 클로그로 해서 정해요 이거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참 한국어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나왔다 기계에서 살까? 기계에서? 아 오케이 가 시민사가 뭐죠? 왜? 인사 안 해요? 고니치와 3시 20분이 나겠다 나리타 응 320 오늘 오늘 아 윈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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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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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성공하셨습니까? 성공했습니다 근데 조금 다른 점은 나리타에서 여기 올 때는 지정석을 줬거든요? 근데 여기는 지정석이 아닙니다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좀 일찍 와야되고 좀 일찍 와야되고 스프라우셔 스프라우트 아 일곱시 반부터 열어요 너무 귀엽다 네 컴코스터 이게 뭐야? 수지산이잖아 롱블랙 방금 영어 되게 그거 같았어요 몽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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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 바나나 아니 3 바나나 아 아 3 아 3 아 아 아 아침 식털레 크리스마스 되면 토마토 파는 들어가세요 아 식당이네 딱딱한 줄 알았는데 다시 와인아 미담 커피와 식폴레는 사주셨어 와인아 오우 단면입니다 고기에 비해 안타깝게랑 먹으니까 좀 타벼매가 좋아해 왜냐면 이거는 조금 단편이기 때문에 엄청난데요? 그래서 골렉이랑 먹으니까 잘 어울려요 기억나시나요? 봄에 여기 같이 왔었는데 그래도 날씨도 한 2정도야 된대 진짜 너무 춥다 목마르다, 물 있으신 분? 여기 봐 없겠죠? 내가 가지고 있으니까요 저걸 어떻게 모르지? 예쁘겠네 가을 같다 11월 되게 좋은 날씨 같아 한국 시리즈 때 더 추웠던 것 같아 응 응 응 맞아 그거 좋아 감성 아 내 감성이 다 깨졌잖아 감성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다가 감성 다시 약속 이 감성 다가가 고기 여기가 또 다가가 여기가 또 다가가 저걸 페이스트리가 뭔가 트위스트 느낌이 나서 진짜 맛있어. 더 바삭하고 바삭할 때 부드럽고 뜨뜻한 크림이 샥 나오면서 이거는 저번에 왔을 때 여러 개 사서 그 당일날 다 못 먹어서 다음날에 먹었는데도 바삭바삭했어요. 그래도 맛있었어. 그래도 저는 바로 먹는 걸 추천합니다. 그게 제일 좋긴 하죠, 베스트. 카멜백을 다시 왔습니다. 오이소피그치 우리가 찍어줬는데 소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오영복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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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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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så 예영욱 Lance 까따 뮤직빈 준 부드럽고, 가운데 들어간 거? 그리고 아사비가 약간 들어가서 맞아, 맞아. 키포인트. 제가 이가 안 좋은 사람으로서 TMI기만 반미, 이런 빵 가벼트에 좀 그래서 얘는 그런 걱정 없이 진짜 겉과 속조. 일탈주. 다이콘 씨, 안녕하세요, 무시. 우리 애가 좀 볼이 밝은 새름하지만 귀엽다. 귀엽다. 너무 귀여워. 진짜 귀여워. 직구 하나, 두 개를 했습니다. 대박. 짠. 뭐예요? 우와, 정말 진짜 귀엽다. 짠. 짠. 여기에서 돈을 바꿀까요? 최신인 곳으로 가서. 아, 돈 잔을 넣고 시작해. 맞아요. 진짜 귀엽다. 어디서 돈을 입고 싶어요. 아, 이거 왜 안 돼?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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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모르겠다. 진짜. 감사합니다.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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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найти 수 dış. 김치. 딸기. 너무 웃겼어 안녕 안녕, 이 자식. 이 자식, 이 자식. 바이바이. 근데 저기로 다시 돌아오면 웃기겠다. 여기 아니고 저기래요. 진짜 웃겨. 웃겨. 저 계속 인사한 게 너무... 에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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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습니다. 이거 진짜 맛있어. 와우. 컵만ف다입니다. 멈춰. 멈춰. 저게 잘 멈춰줘요. 설탕이. 가뿐. 다 멈춰. 아. 아학. 아학. 나는 마벌이었어. 오틱. 하하하하하하하. 나. 나. 아학. 와 예쁘다 이 중에 하나가 나온 유니 우와 이게 나도 새 celular 너무 예쁘다 진짜 예쁘다